네 오늘 위천으로 세 분이 갑니다. 마리수 잘 나오는 곳으로. 이 시기에 마리수 잘 나오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? 뭐 3, 4, 5마리 준적금 나와도 마리수가 잘 나오는 곳이거든요. 어제 1박을 해서 두 팀이 그래도 마리수가 꽤 흘러나왔어요. 오늘 그곳으로 안내를 하거든요. 얼굴 안 찍었거든요. 우리 천조사님, 무조사님, 김조사님 뭐. 네 오늘 그쪽으로 갈거지요? 네 끄떡끄떡 얼굴 찍어요 말아요. 찍을래요?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거기 가서 떼고기 잡아야 한망택이 나오더라고요. 네 어디냐고요? 당연히 이 시기에 지금 포인트 공개 막 하면 안되지 영업이 안되지.